안녕하세요. 메가스타디스 학강사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아마 우리 저번 캐스트에서 샘의 하반기 커리큘럼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흐름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샘의 커리큘럼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따라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다시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샘의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따라올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첫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고 너희들의 등급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이 등급별로 샘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애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수능에서 최저 등급이 필요해요. 그 최저 등급을 맡기 위해서 조금은 필수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아서 두 번째로 그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샘의 기존 수강생 또는 샘의 신규 수강생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묻는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등급별로 살펴보는 하반기 맞춤 커리 첫 번째요. 샘 제가 지금 1등급 또는 만점입니다. 라는 친구들은요. 조금 몇 가지 키워드로서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주의사항은 무엇일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이라 내가 1등급 또는 만점이다 라는 건 기본적인 실력은 쌓여 있을 거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대략적인 문제풀이 체계 또한 확립이 되어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실력들을 실전에서 내가 쏟아내서 제대로 풀어낼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에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나온다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다 풀어낼 수 있을까? 라는 걸 계속 점검해 나가셔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오면서 쌓아온 실력들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적용해보면서 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구나. 또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점검해 나가셔야 되는 게 필요해.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실전 모의고사항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물을 풀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기본적인 점수를 내가 담아줄 수 있는지 그리고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하게도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계속 점검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얘들아 당연하게도 실물을 푸는 과정에서 단순히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해설지만 보고 대충 보고 아 맞네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강의가 왜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요. 너희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강의에서 선생님이 직접 말로써 설명드리기 위해서 강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 그리고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겸손하게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셔야 돼. 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석을 못했으니까 틀린 거잖아?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 해석을 너희들이 스스로 못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아 앞에 있는 강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여기서 너희들이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강의를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들아 문제의 퀄리티 당연히 중요하겠지. 그렇지만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너희들한테 전달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강의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강의를 다 들으라는 게 아니야.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겸손하게 다 공부하자는 거다. 알았지?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너희들만의 루틴을 조금 만들어내셔야 돼요. 실제 수능장에서 얘들아 이 문제가 나한테 조금 익숙한 문제인지 또는 나한테 생소한 문제인지는 그 누구도 모른단 말이야. 내가 조금 자신 있는 주제가 나올 때 자신 없는 주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시험지의 형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기본 점수, 내가 원하는 점수를 무조건 맞아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우리가 1등급 또는 만점을 지금 맞고 있으면 당연하게도 이 점수가 수능장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갈고 닦아야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이 실물을 풀 때는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2, 3점짜리 무조건 다 풀어낸 다음에 4점을 도전하겠다. 또는 4점까지 내가 푸는 과정에서 15번, 22번 안 풀고 일단 넘어가겠다라는 식으로 너희들만의 루틴을 만들어내셔야 된다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안에 몇 번 문제까지는 내가 풀어내야겠다라는 것들을 너희들만의 실력에 따라서 잘 만들어보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의 현장에서도 많은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한테 1등급 또는 만점인 친구들한테 역으로 물어보는 것들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얘들아 너희가 실전에서 30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한 30분이 남았어. 내가 30분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문제가 남았다 생각해보자. 내가 30분이 남았고 내가 아직 두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럼 첫 번째, 30분 동안 두 문제 풀 거야? 라고 물어보면요. 선생님 당연하죠. 제가 당연히 100점까지 맞으면 당연히 좋으니까 점수는 고고익선이니까 당연히 30분 동안 두 문제 도전해야죠. 라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고민해봐야 돼. 내가 진짜로 목표가 만점인지 만점인지 또는 1등급인지에 따라서요. 풀이 전략은 달라지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의치한 약수 정도를 정시로 써뚫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표준 점수 높은 게 중요하다 싶다면 만점, 100점을 목표로 30분 동안 두 문제를 도전해서 제대로 맞추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푼 28개를 실수 없이 풀어냈다는 전제가 너무나도 중요해. 그런데 두 번째 선생님 제가 만점을 받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저는 일단 1등급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그 30분 동안 나 같으면 두 문제 풀기 전에 풀었던 28문제 다시 검토할 거야. 만약에 28문제를 다 검토하기가 어렵다 싶다면 내가 평소에 실물을 풀면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 뭐 앞에는 2, 3점짜리 객관식을 실수하거나 또는 주관식 기본적인 문제들을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런 부분들을 다시 풀 거라고. 왜 그럴까?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이 푼 28문제가 제대로 내가 다 맞았다라는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야. 생각해봐. 30분 동안 두 문제 도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두 문제 못 풀었어. 틀렸어. 30분은 30분대로 시간을 쏘고 이제 두 문제 못 풀었어. 그럼 92점이야? 아닐 수 있다니까. 내가 푼 것들에 대해서 의문사당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92점도 못 맞고요. 점점 떨어져서 80점대, 70점대를 맞아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 너희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에 따라서 앞으로의 풀이 전략도 달라지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평소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지? 그럼 이제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 기존 수강생 당연하게도 얘들아 기존 수강생은 우리의 메인 커넥션까지는 잘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해. 아이디어, 기출 생각지, 메인 커넥션까지 당연히 다 했을 거니까 우리 더블 커넥션과 하프 컬렉션, 컬렉션, 퀄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시면 된다. 우리 더블 커넥션에서는요. 어려울 수 있는 22번, 30번급의 난이도를 계속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하게도 우리 이 정도의 난이도를 공부하면서 완벽한 실력을 쌓아 나가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신규 수강생인데요. 선생님의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은요. 일단 엔제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 선생님의 엔제는 싱글 커넥션, 메인 커넥션, 더블 커넥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가끔 이제 선생님, 싱커는 입문 엔제라고 들었는데 그럼 안 풀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이 꽤 있어요. 오히려 얘들아, 실력이 있으면 싱커는 금방 풀어낼 수 있어. 그런데 싱커는 그냥 단순히 입문 엔제라고 해서 그냥 쉬운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OT 영상 들어보시면 돼. 회차별로 선생님이 단원 간 구분 없이 미니 무의고사 형식으로 너희들한테 어려운 3점에서 쉬운 4점 정도의 난이도를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싱커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될까?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이 회차의 문제들을 예를 들어 30분 또는 40분 내에 실수 없이 풀어내는 걸 내가 목표를 잡고 풀겠다. 솔직히 나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싱커를 푸는데 일주일 이상 소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푸시면서 의외로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챙겨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메인 커넥션. 메인 커넥션에서는요. 4점 전반적인 난이도의 문제들을 다 다룹니다. 9번부터 15번, 그리고 22번 난이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니까 커넥션과 더블 커넥션을 통해서 너희들이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합컬렉션과 컬렉션, 퀄모의구사, 실전모의구사까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들, 생소한 문제들을 통해서도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점검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지금 2, 3등급 정도예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너희들이 뭔가 풀고 있는 것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앞에 있는 선생님이 대충 이렇게 풀었었으니까 뭔가 기억에 의존해서 아,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었으니까 라는 식으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푸는 건 아닐까? 생각하셔야 돼. 그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조금만 조건이 바뀌거나 조금만 포장지가 바뀌어도 아예 손을 못 대는 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이런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구나. 선생님의 강의에서 너희들한테 설명드리는 것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떠올릴 수 있게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량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조금 2, 3등급에 정체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문제 풀이 양을 이제 확 늘리셔야 된다. 확 늘리셔서요.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조금은 생소한 문제에 스스로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러다 보면 포장지가 조금 달라 보여도 아, 결과적으로 또이 또이한 문제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선생님, 조금 아이디어만 회독을 해도 괜찮을까요? 싱글 커넥션만 회독을 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해라 회독을 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공부하는 거 필요할 수 있지. 그치만 그걸 너희들이 스스로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적은 문제량만 반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많은 문제 푸세요. EBS 특수한 포함해서요. 알았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장은 시간이 제약된 공간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 선생님, 제가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못 풀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잘 풀려요. 또는요, 선생님, 제가 평소에 엔젤을 풀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정답률은 좀 높은데 실전에서는 제가 잘 못 풀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과연 엔젤을 푸는 과정에서 정답률이 높은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긴장감도 실전보다는 떨어질 거고 두 번째로, 시간에 제약이 없다 보니까 안 풀리는 문제들을 20분, 30분 동안 고민하면서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치만, 내가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 그래서 조금은 비효율적인 풀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는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내가 너무 세세하게 고민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 분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 이 중에서 조금은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다른 케이스를 먼저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배우셔야지.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드리겠지만 실전에서의 가장 효율적인 풀이로서 아, 이렇게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연습해나가셔야 된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존 수강생 친구들은요. 일단 얘들아, 아이디어와 커넥션까지는 했을 거다. 라는 전제야. 만약에 우리 기존 수강생들도 선생님, 제가 아이디어까지는 했는데 아직 싱커와 메인 커넥션 못했어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셔야지. 알았지? 이것까지는 했다는 전제 하에서 더블 커넥션을 도전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사점 기출 생각집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자. 얘들아, 사점 기출 생각집에서 점프 문제 제외한 건 당연히 푸셨어야 돼. 그런데 점프 문제 내가 아직 제대로 안 풀었다면 이제 도전할 때가 됐다는 거. 게다가 사관학교 기출 생각집 또한 얘들아,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문제들만 선생님이 선별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푼 친구들이 있다면 풀어보시면 되겠다. 알았지? 거기에 하프 컬렉션과 컬렉션, 컬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선생님 제가 2, 3등급인데 선생님의 6월 평가원 해설 강의를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NJ 커리큘럼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 선생님의 1등급 만점,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아. 싱커, 메인 커넥션, 더블 커넥션 동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시작하시면 된다. 이전에 더블 커넥션, 이전에 싱커와 메인 커넥션을 먼저 하는 게 맞아. 메인 커넥션을 메인으로 잡되, 싱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시간 내에 내가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목표를 잡고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리고 의외로 2, 3등급을 진동하는 친구들 중에서 기출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제가 기출을 뭔가 띄엄띄엄 조금조금씩 풀기는 했는데 뭔가 각 잡고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 기출 생각집 4점으로서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평가원 교육청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김김기 들어봤을까요? 기출하면 김기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정말로 영혼을 담아서 너희들한테 필요한 강의들 그리고 해설지 모든 것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공부하시라는 거. 알았지? 그리고 실전문의구사까지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번에 3, 4등급으로 선생님이 조금 묶어놨는데 앞으로 앞에서 2, 3등급 그리고 3, 4등급 3등급이 조금 끼어 있는 느낌일 수 있겠지만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 자신 있는 주제가 잘 나왔어 하면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야! 전부 다 자신 없는 주제 나왔어. 그럼 점수 낮게 나오고 또는요. 내가 찍은 문제들이 다 맞았어. 점수 높게 나오고 찍은 문제 다 틀렸어. 한 4등급 정도 나오고 그러나 찍은 문제 다 틀렸는데 4등급이 나왔다는 건 내 실력이 4등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3등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차근차근 공부해야 한다 생각하시면 된다. 그럼 이 과정에서는 첫 번째 아직 실무가 너희들의 메인이 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실무는 주 1회 정도로서 공부하시면서 나름의 실전 감각을 이 정도로서 연습하시되 일단은 문제집 형식의 학습을 메인으로 잡는 걸 추천드려 예를 들어 아이디어, 기출생각집, 커넥션 같은 이런 아이디어 문제집을 이제 메인으로 잡자는 거고요. 두 번째,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2, 3점짜리 당연히 맞아야지. 그런데 4점짜리를 제대로 맞춰야 등급이 확 오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조금만 어려워져도 문제를 회피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4점짜리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야, 이거는 내가 풀 문제가 아니야 하고 계속 넘긴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를 계속 넘기면 실력이 언제 쌓일 거야.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그걸 다른 문제에 스스로 적용하는 연습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알았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할 만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그러니까 3, 4등급에서 2, 3등급 또는 1, 2등급까지 오르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 무조건 정확하고 빠르게 푸셔야 되고요. 4점짜리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릴 거란 말이야. 그 시간이 걸릴 걸 대비해서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4점짜리 연습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앞에는 2, 3점짜리를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풀 수 있는지 또한 점검해달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존 수강생 친구들은요. 일단 아이디어까지는 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다. 아이디어까지 했을 거니까 싱커와 커넥션을 일단 공부하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출 생각집 공부를 할 건데 2, 3점 기출 생각집도 웬만하면 공부하는 걸 추천드려요. 3, 4등급이 된다라는 건 가끔 3점에서 의문사 당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의문사 당하지 않으려면 연습하셔야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2, 3점까지 풀어야 되나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2, 3점 기출 생각집 강의를 다 들을 필요 없잖아. 너희들이 스스로 빠르게 풀어내시고 틀린 것들에 대해서만 공부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의외로 얘들아, 3점짜리 문제에서 너희들이 틀리는 것들 꽤 있을 거야. 그러니까 2, 3점 기출 생각집 각 잡고 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하시면 돼. 알았지? 무조건 얘를 다 끝내고 얘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이 정도 됐으면 아이디어까지 공부했으면 2, 3점은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풀 때 예열 느낌으로서 내가 시작할 때 한 30분 정도 각 잡고 빠르게 풀어.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커넥션과 기출 생각집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 거지. 항상 시작할 때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프 문제는 제외하고 공부하셔도 괜찮아. 기출 생각집에서는. 알았지?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제대로 한 다음에 이후에 컬렉션 또는 퀄 0294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두 번째, 우리 신규 수강생 친구들은요. 이게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웬만하면 아이디어를 다시 공부하는 것도 추천드린다. 3, 4등급이 애매하게 나오는 친구들은 선생님, 제가 상반기 동안 뭔가 개념 공부도 하기는 했고 기출 공부도 찔끔찔끔 하기는 했는데 계속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첫 번째로 선생님의 기출 생각집 또는 이런 커넥션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제대로 이해가 된다면 그냥 공부하셔도 괜찮아. 그런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들이 아, 저기서 왜 저렇게 되지? 중간중간에 멈추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아이디어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돼. 다만,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 선생님, 지금 아이디어 하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래야 생각해봐.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빠른 건 아니지. 그렇지만 너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일 수도 있어. 솔직히 생각해봐. 아이디어는요. 선생님 기준으로요. 상반기에 다 완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다 끝낸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치만. 선생님, 제가 6월 평가한 해설 강의를 보고 선생님을 뒤늦게 알아서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생각들을 그대로 따라올려면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인 아이디어 필요하다면 공부하셔야지. 그렇지만 모든 부분들을 다 강의를 듣기에 부담스럽다 싶다면 교재를 보면서 교재의 내용들이 다 서술이 자세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 너희들이 교재를 보면서 이거 무슨 소리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조금은 부분적으로 수강하셔도 괜찮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2, 3점 기초 생각집, 4점 기초 생각집 뿐만 아니라 싱커와 메인 커넥션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다. 알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제가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해요. 제가 상반기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수학 공부에 손을 놨다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선생님 제가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등급 이하가 나와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내가 만약에 이런저런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등급 이하가 나온다라는 건 솔직히하게 이야기하면요. 공부 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뭔가 공부한다라는 신용만 하거나 조금은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컨텐츠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아이디어를 했는데 왜 5등급이죠? 또는 키고프까지 했는데 왜 지금 5등급이죠?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제대로 안 했을 수 있다는 거야. 단순히 그냥 강의를 틀어놓고 받아 적기만 하지 않았는가. 그걸 스스로 너희들이 워크북 등의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내 학습 방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되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5등급 이하 친구들은 점시 안전선 무조건 확보하셔야 된다. 다시 2, 3점짜리 무조건 담아줘야 돼. 2, 3점짜리에서 틀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 3점짜리 무조건 담아줄 수 있는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맞아.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급함을 다지려야 되는데요. 이게 주변 친구들은 실모를 푼데, 엔젤을 푼데 이러다 보니까 야, 나도 엔젤을 풀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앞에 있는 부분들 잠깐 건너뛰고 여기부터 해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친구들과 비교하시면 안 된다. 아직 내가 공부실력이 또는 이제 수학 공부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로부터 출발해야 돼. 이 친구들과 나의 공부량이 다른데 어떻게 단순 비교하면서 내가 아, 쟤네가 이걸 하니까 나도 이걸 해야 돼. 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어. 안 되는 거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시고 차근차근 채워나가서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샘의 커리큘럼으로는 얘들아 파데와 키고프 그리고 2, 3점 기초 생각지 먼저 제대로 해라.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샘, 제가 파데 키고프 하기에는 시간이 없는데 아이디어 먼저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얘들아 내가 지금 5등급 이하다. 아이디어 하면서 무조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어. 샘,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연습 문제가 아무것도 안 풀려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이디어 시작했다가 다시 돌아올 바이야. 나 같으면 여기부터 출발하겠다. 파데와 키고프 그리고 키고프 본교제와 워크북의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셔야 아이디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이거 먼저 제대로 하시면 돼. 샘, 이거 먼저 하면 수능날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가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지금 우리가 실력이 여기 정도면 어쩔 수가 없다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수능장까지 갈 수 없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2, 3점 다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 먼저 가셔야 되는 게 맞다. 알았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꼭 하자. 조금의 최저 등급을 공략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한 간략한 이야기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내가 3등급을 공략하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샘의 커리큘럼으로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이디어 그리고 아이디어 워크북 기출 생각집 4점에서의 점프 문제를 제외한 일반 4점 문제 싱커와 컬렉션까지만 일단 제대로 해보자. 이것저것 하려다가 하나도 제대로 못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먼저 제대로 하세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그때 커넥션을 건드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이디어와 기출 생각집을 메인으로 잡고 공부하시면 돼. 거기에 싱커와 컬렉션,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커넥션 하자는 거. 두 번째 샘 제가 4등급 정도만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요. 일단 파데키고프 2, 3점 기출 생각집을 메인으로 잡아라. 봐봐. 4등급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건 아직 내가 4등급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아직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겸손하게 차근창을 시작하셔야 되는 게 맞아. 아이디어부터 하는 거 아니야. 파데키고프부터 하셔야 되는 게 맞아. 파데키고프 제대로 된 상태에서 2, 3점 기출 생각집 아이디어, 싱커 정도까지만 하시면 된다. 커넥션 필요 없어요. 4등급 목표로 하면 커넥션 할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만 제대로 합시다. 알았지? 마지막. 지금 제가요. 진짜로 수학을 아예 포기했다가 한 5등급 정도까지만 제가 목표로 잡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3개만 제대로 하세요. 파데키고프, 2, 3점 기출 생각집. 아이디어까지 갈 필요 없어요. 5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이 3개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다만 5등급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선 수원수트 파운데이션 이전에 고1수학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고등수학 파운데이션 상하까지도 공부하는 걸 추천해. 알았지? 수능을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고1수학 이들아, 이 정도는 무조건 하자. 라는 걸 선생님이 필수적으로 다 강의를 해놨으니까요. 고1 파운데이션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킥오프 2, 3점 기출 생각집까지만 제대로 해보자는 거. 알았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준 수강생 그리고 신규 수강생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우리 기준 수강생 친구들. 선생님, 제가 킥오프를 해서 이제 선생님이 킥오프한 이후에 아이디어로 넘어오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잘 넘어갔는데요. 아이디어 예습이 좀 어려워요. 유제, 예제까지는 그래도 잘 풀리는데 연습 문제가 좀 어려워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두 가지 정도의 구분선이 필요해. 첫 번째, 킥오프를 했는데 했는데 제대로 했을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킥오프. 선생님이 풀어주는 필수 예제 그리고 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기만 하진 않았을까? 그리고 푼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너희들이 워크북을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했을까? 의외로 얘들아, 워크북 제대로 안 풀고 워크북을 못 푸는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들어왔으면 당연히 어려운 게 맞지. 아이디어는 얘들아, 킥오프에 해당하는 단원 마무리 그리고 워크북에 해당하는 대략적인 정답률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야 할 만하다고. 알았지? 워크북까지 제대로 안 뒤에 했다면 그걸 먼저 하고 오는 게 맞아? 그런데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워크북까지 열심히 했고요.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설지, 그리고 강의까지 보면서 나름의 정답률도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어렵게 느껴진다면 강의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 어려운 이유가 아직 조금은 어려운 사점짜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접근하는 연습이 부족한 거란 말이야. 그걸 선생님이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잖아.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고 그걸 아이디어 워크북을 통해서 복습하면서 체화하시면 된다. 알았지? 두 번째, 선생님, 아이디어 했는데 기출 생각집 사점 예습이 어려워요. 제대로 했을까? 생각하자고. 이 또한 그냥 단순히 강의를 틀어놓고 필기만 하진 않았는지, 그냥 단순히 김기현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 적지만 않았는지. 솔직히 생각해봐. 강의 속에서 김기현이 이야기하는 건 나의 지식이지, 너희의 지식이 아닌 거잖아. 나의 지식을 전달을 했다면 너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습하는 과정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그걸 하지 않고 기출 생각집 사점을 바로 풀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아이디어를 제대로 했다면 기출 생각집 점프 문제를 제외한 사점짜리는 그래도 풀려야 돼. 왜? 아이디어 연속 문제가 전부 다 사점짜리인데 쉬운 사점부터 어려운 사점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웠다면 기출 생각집 하면서도 너희들이 풀어낼 수 있으셔야 된다고.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알았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예 안 풀린다 싶다면 아이디어 제대로 다시 하시고 기출 생각집을 푸는데 풀리는 건 잘 풀리고 안 풀리는 건 안 풀린다. 그러면 강의를 통해서 잘 배우시면 되는 거고. 알았지? 세 번째. 선생님. 제가 기출 생각집 사점을 했는데 커넥션이 어려워요. 이거는 그럴 수 있다.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넥션 어려울 수 있어요. 커넥션은 당연히 엔제니까 너희들이 기출에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포장지가 다르다 보니까 아직 포장지가 달라도 또이 또이의 문제구나 라는 걸 못 느낄 수 있는 거잖아.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고 5분에서 10분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 된다. 알았지? 괜찮아? 마지막. 선생님. 제가 기출 생각집 점프 문제와 커넥션 중에서 무엇이 먼저일까요? 제가 4점짜리는 풀었는데 아직 점프 문제는 조금 어려워서 납돘거든요. 그러면 커넥션이랑 점프 뭐 먼저 해야 되나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건 얘들아 너희들의 목표 등급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 제가 1등급 또는 만점까지 당연히 목표로 합니다. 1등급 턱걸이라도 맞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점프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제가 1등급이 되면 좋기는 하지만 그냥 안정적인 2등급 정도만 목표를 잡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점프 제외하고 커넥션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린다. 점프 문제는 얘들아. 우리가 22번, 30번이라고 하는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 2등급 정도를 목표로 한다 하셨다면 일단 제외하고 커넥션을 먼저 하시면 돼. 커넥션을 하면서 실력이 쌓인 다음에 점프 문제를 같이 병행하셔도 괜찮다. 알았지? 그렇지만 내가 1등급 당연히 목표로 한다 싶다면 같이 병행하면서 무조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알았지? 두 번째라. 신규 수강생 친구들이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선생님 강의로 공부한 적 없어도 따라갈 수 있나요? 질문 너무 많거든. 이런 친구들은 얘들아.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의 6월 평가원 해설 강의를 보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해설 강의 보고 공부해 보시면 된다.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당연히 강의 다 따라올 수 있어. 선생님의 대부분의 강의는요. 해설 강의처럼 진행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설 강의를 봤는데 선생님의 쓰는 용어 선생님의 푸는 풀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싶다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알았지? 스스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보면서 판단해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선생님, 이 강좌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번호대로 몇 번 정도를 대비해야 되나요? 또는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들어야 되나요? 이런저런 자세한 이야기들은요. 각 강좌의 OT 영상에서 선생님이 다 말씀드린다. OT 영상 참고하셔라. 알았지? 네 번째, 선생님, 전문한 강의 다 봐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죠. 일단 지금 이 시기가 너희들한테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시기인 게 맞아요. 여러 가지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모든 교재,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해설지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푼 문제들에서 맞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설지를 보고 방향성이 맞았는지 정도만 체크하시고 틀린 문제, 찝찝하게 푼 문제는 무조건 다 듣고 공부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아,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걸 선생님이 강의에서 여러 가지 풀이, 일관된 관점으로 다양한 풀이를 제시해 드리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 되겠다. 알았지? 네, 이렇게 해서요. 조금은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조금은 조급함이 들 수밖에 없기는 해. 그치만 필수적으로 너희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방향을 잘 잡은 다음에 그에 따른 공부량 잘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 계속 준비하면서 너희들한테 선보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열심히 같이 잘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럼 우리 다른 퀘스트 영상 강의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